구독! 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룩스 엘리베이터 오비를 해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? 우주로 간대요 하하 우주로 간다고? 왜 친구들은 다 가만히 있지? 여기로 나가면 되는 건가요? 오오 쇼프맵인가? 오오오 나가자마자 떨어지고 계속 다시 할 수 있나 보다 지구에서 오오 가는 거야 오 이 우주선으로 오 여기는 요기? 저거 와야지 점프 뭐야 시간 제한이 있었군요 이럴수가 다음 우비는 꼭 성공해보겠습니다 준비됐어 얼음섬이래요 열려라 오오 이 얼음섬은 요기 점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모두 달려나가고 있어 저기 오르막길에서 눈덩이가 막 떨어지면 저렇게 얼어버리나 봐요 조심해야겠다 다들 눈덩이를 조심하라고 여기로 계속 가면 되는 건가? 오오오 안돼 안돼 아오오 다행이다 다른 친구가 맞아졌나 봐요 오 여기 아직도 도착이 아니잖아 조금 더 가야 된다 지금 한 35초 정도 남았으니까 오 충분히 도착할 수 있어 오 이건 아 얼음이 있구나 아 아쉽다 저기서 머뭇거리지 않았다면 좀 더 일찍 도착했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하지만 4등입니다 오 친구들아 빨리 오라고 요게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만 도착하면 돼요 하지만 다음 엘리베이터에 또 미니게임이 있습니다 어 못 온다 못 온다 오 승리 어 재밌는데요 여기 엘리베이터 안에 물이 찬다고 들었는데 어 이번엔 해적섬이다 그 맵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 대포가 아하하하 저거 안 맞고 피해갈 수 있는 건가 저거 어떻게 피하지 오 막 파도도 치고 있어요 여기 오 친구가 아하하하하하 앞에서 친구가 맞았는데 저도 바로 맞았네요 저기 어떻게 지나가지 오 또 지나갔어 오 무서워 물에도 빠지면 안 되고 하하하하 대포도 피해야 하고 물에도 빠질 수 없어 엄청 위험하잖아 오 마구 날라오는 것 같아 이 판자 쪽은 괜찮나 안전할까요 제발 오 몇초 안 남았어 아 이 정도면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물 안에 오 이건 가라앉지는 않겠죠 오 괜찮나보다 오 봉우리 하하하하 성공입니다 오 3등 했어요 오 좋아 예 탄산음료 공장 탄산음료 공장 뭐지 오 오 오 캔들이 다 이렇게 터져 있는데 조심해서 아 아 이거 밟으면 안되는구나 어디로 가는 거지 아 화살표가 있다 여기 상자를 밟고 저 환풍구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봐요 어 여기 어 그대로 뚫려 있잖아 어디지 일로 가면 되는 건가 오 떨어졌어 레이저에 닿아도 안되겠지 뭐 탄산음료 공장인데 왜 이렇게 보안을 철저히 해놓으셨나요 아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건가 보다 이쪽으로 오 아 저 위로 오 어 안 올라가죠 아이 점프맵처럼 해야 되나 여기 회오리처럼 가야 된다고 이 위쪽으로 안되는데 친구야 보여줘 어떻게 나는 거야 어 가진다 그냥 오 됐다 어 떨어질 수 없지 어디야 어 엘리베이터 타는 건가 여기 아닌데 화살표가 오 스파크가 굉장히 위험해요 아 저 위로 가는 건데 아이 아쉽다 너무 먼데 12초가 남았지만 다시 가보겠습니다 미끄러지다니 이럴수가 여기 사이로는 못 지나가나 어이 안 지나가지나 보다 아 뚫을 수가 없어 이럴수가 이럴수가 이거 누가 통과한 거야 이거 누가 가긴 가는 건가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홍수 탈출 오 드디어 기다리던 그 맵이 나왔군요 여긴 물이 차오르겠죠 제가 찾고 있는 오 미니 게임입니다 밑에 물 차오르나 아직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일단 가는 거야 어 여기 회오리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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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온다 빠졌어 아 이렇게 빠지면 끝인 건가요 안돼 얼마나 기다렸던 맵인데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오 아쉬워요 다음 게임을 기다려야겠군요 어쩔 수 없다 빠른 초원 빠르다고? 어 이거 빨간 거 밟으면 안 되나? 어 아니구나 아 빨라지는 거구나 아 빠른 초원 우다다다 달려가는 이런 건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엄청 집중하게 되네요 재밌어요 오 기울어져 있다고 오 안돼 오 떨어지는 줄 알았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점프 지금 몇 개 안 남았다 어 여기 다리도 뚫려있어 오 어디까지 왔지? 어 이건가? 오 보물 획득 2등입니다 어 1등을 한 번을 못해보네 아 더 연습해야겠어 더 많은 맵을 해보면 잘 되지 않을까요? 이번엔 흑백 흑백은 뭐지? 오고 검은색만 밟고 가면 되나? 여기는 흰색만 밟고 아야 컨트롤이 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여기는 흰색 그렇지 오 다 할 것 같아 다음은 검정색인가? 오 친구들이 가는 걸 보고 따라가 볼게요 여기 계단은 당연히 검정색이었겠죠? 여기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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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흰색 길인가? 맞나? 오 뭐야 안 밟은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는 거지? 일단 가봅시다 아직 조각 남아있어 포기하길 이르다고 갈 수도 있으니까 도착할 때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여기 계단 올라가서 저기는 흰색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는 거야 오 어디에 자꾸 닿는 거야 몇 초 안 남았다 하지만 가보겠습니다 끝나겠지? 이런 아쉽네 이번엔 자연입니다 자연이란 어디지? 오 요거 오 얇아 뛸 수 있나? 오 빠졌다 이건 엄청 멀리 있나봐요 70초 다 준다고? 나도 요거 이 줄로 가면 더 편하겠구나 오 좋아 요쪽 오 오 그래 올라가보자 점프맵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있어요 여기 회오리 좋아 오 얇다 조심히 오 가는 거야 동굴 안으로 여기도 점프 얇은 줄 같은 게 너무 많은데 괜찮아 갈 수 있어 머리 부딪히는 거 아니야 오 역시 동굴이라 점프할 때 머리를 콩 하네요 끼 조심 오 고도 좋아 위로 올라가서 얼른 동굴에 들어가야 돼 며초 안 남았다고 왜 안 올라가지는 거야 마음이 급하니까 잘 안 올라가지네요 안 돼 안 돼 이제 십 몇 초밖에 안 남았어 끝이 어디지 일단 가봅시다 빨리 올라가는 거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조금 더 가야 한다고 탕 2 여기 뛰어도 되나 오 뛰어졌는데 아 쉽다 아 몇 초만 더 있었어도 로블록스2008 이건 뭐지 집 안으로 가면 된다고요 여기 빨간 건 무조건 밟으면 안 됩니다 여기 창문이 두 개인데 아무데로 나가도 되나 일단 올라가 약간 자연재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자연재해에서 용암이 차오르거나 물이 차오르던 오 그 옷 같아요 나무를 맺고 공중으로 공중으로 가는 거야 저 초록색도 떨어지면 바로 깨꼬닥이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쪽 아 바로 떨어졌네 거의 30초 정도 남았다고? 그렇다면 가봐야지 한 번 더 도전 해보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지 어디까지 갈 줄 모르니까 일단 가봅시다 오 이런 것도 무서워 친구들은 다 도착했나보다 아무도 안 오잖아 몇 초 안 남아서 그런가? 아니야 저기 오 저 돌산만 올라가면 끝날 수도 있어 가보자 이쪽 빨간 건 무조건 초심 여기 안으로 또 들어가는구나 아 3초밖에 안 남았어 안 돼 오 결국 닿았네 이번에도 물이 차오르는 걸까요? 오 홍수 탈출 좋아 좋아 기회가 다시 한 번 왔어 이번엔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여기 아직 물 안 차서 밟아도 되는구나 아주 조심히 가겠어 성급하게 가지 않고 오 이 줄에서도 막 떨어지잖아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렇지 친구가 움직이면 가겠습니다 오 좀 빨리 차는 것 같은데 여기 회오리 아까 저 사다리 못 잡았는데 제발 사다리 오 됐다 오 안 돼 이런 거냐고 조금 더 멀리 올라가고 싶었는데 안 올라가지네요 아쉽다 이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저 위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나도 가고 싶다고 이렇게 끝낼 수 없으니까 바다 밑에 스피드런 아 이거 밟으면 빨라지는 거지 안 돼 오 붙었다 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달려가는 거야 오 바다 밑에서 달려가나 봐요 이거 계속 가면 되는 거겠지 점프 좋아 오 이러면 등싸안에 못 뜨는데 아 그래도 도착하기만 하면 돼 점프 안 돼 오 떨어질 뻔 오 거의 다 왔나 과연 오 도착 3등이었어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친구들아 아 이 바닷속에서 오 점프맵이었군요 저기 낚시바늘도 보이고 물고기들이랑 산호초도 보여요 오 멋있다 점프맵 굉장히 여러개니까 재밌어요 예 무리여가지고 기대했더니 이번엔 어 아까 로블록스 2008 이거 다시 해보자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이제 아까 해봤으니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아까 빨간데에 나왔었나 오 올라가 올라가 선두를 놓치면 안 돼 선두 그룹을 따라서 가봅시다 여기 이쪽에서 갈래 오 너무 많아 헷갈린다 조심히 떨어지지 않게 요 캐릭터가 겹치면 가끔 더블 점프가 되거나 하니까 오 조심해서 가는거야 여기 빨간건 밝지 않고 어디 동굴로 들어갔었는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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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었지 요기서 점프맵만 잘하면 오 조심히 아잇 또 나왔다 이거 멀어 멀어 20초 안에 갈 수 없다고 오늘은 엘리베이터 오비게임을 해봤어요 랄라티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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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